내 손에 힘을 내고 누구를 원하는거야? 하지만, 잘하는거야! 스위키키이 킬을 받을거야! 정체중과 정체중이 일어나면, 정체중과 정체중이 일어나면, 그리고 저는 2나 3명이예요. 그룹으로, 정체중이 일어나면, ключ 소리가 너무 큰거야? 플리에이이vs 폴리에이이쓏 오오오! 오! 야야야야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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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말씀하세요 잠깐만요 좋아좋아 아 마우스 포인트 보여요? 아 그렇구나 자아 죽이고 왜이렇게 못 때려 좀 때려봐 하나둘 하나둘 됐어요 으음 으음 어 두팔란님 맞춰보세요 아유 적들이예요? 야 이거! 참! 함정시켜야지! 근데 이거 함정 안걸렸냐? 신기한건데 들깨지 않을걸요? 오... 오케이 위터캡, 소드스파이더 스파이더베인으로 다 쓸어버리면 됩니까? 이건 뭐지? 이 나무건축물은 깊은 구멍에 지어져있다 이거! 그... 그... 말소리 잘 보이나요? 글 잘 보이나? 어때요? 글 잘 보여요? 해상도가 틀리셔서 이제 보일텐데 텍스트가 보일텐데 이제 그죠? 텍스트 보이죠? 아까는 안보였을거야 아까는 와이드로 설정이 나가지고 다행이든, 어 그래 음... 그러면 내가 읽어줄 필요 없죠 음... 그러면 내가 읽어줄 필요 없죠 자... 이루다 와 얘들 다 모여! 모여상총사 모여라... 아니 사총사... 아니 육총사 제일로 끌어다가 다 죽이자 일단... 흙이 전에... 한 명 소환하자 자... 일로와봐 일로와봐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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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아유아유 아유아유 자... 잉오지널을 켜야지 잉오지널 안키고 하면 얘네들이 그냥 멀뚜웅이 서있어 아유아유 네 아유님 안녕히 주우세요 쓰읍... 오늘... 어... 시청자와... 음... 시청자와... 침묵질 시간에 라디오를 했잖아요 그때... 빙고님의 목소리가 굉장히 좋다는걸 또 한 명 알게 됐지 자 이렇게 한 명 한 명 알아간다는게 재밌어 오지마... 매직미사일이다 어... 매직미사일 쏘니까 매직미사일을 주네 매직미사일같은거 이게 애가 매직미사일이 별로 없어 나는 매직미사일을 왜 이렇게 많이 쏠까요? 음... 음... 매직미사일을 왜 이렇게 많이 쏘냐면 아이템 이게 두개가 있어요 인피니티 메모라이즈 두개 두배에 두배가 되는거야 일레벨 일레벨이... 그게 있잖아요 일레벨 매직미사일 그니까 두배에 두배니까 보통 다섯개잖아요 다섯개니까 메모라이즈 슬롯 다섯개에 두배면 열개죠 열개에 두배면 이십개야 그니까 일레벨 중분만 이십개를 쓸 수 있는거죠 매직미사일을 스무개를 기억할 수 있다는 소리요 스무개면 거의 미친듯이 많은거거든요 뭐 미친따다고 하는건 좀 강력한 오의다 어이가 좀 강력하네 장난꾸러기 같아요 브로크나이트님 목소리는 당신에게 질문할것이 있어 얘 목소리는 되게 중요하게 당신에게 질문할것이 있어 그건 우리 일족위에 맞출 수가 없어 계속 locate 금 institut 이렇게 말해주면 물어보 음.. 이게 말이 다 보이니까 볼 만하죠 내가 안읽어도 되죠 야 다음주일 나중에 잠깐만 이쪽의 역사를 좀 잘하야되는데? 저 함정이야 보통 저기 틀리면 함정이 발동이 되거든요 보통 함정이 발동되니까 함정 거의 화염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화염이 많이 나오니까 화염재앙이 100%인 얘를 갖다가 혹시 모르니까 일반 미사일 보고도 써주고요 미사일 나오수도 있으니까 자 문제를 내라 만약 당신이 불어 썬더엑스의 아들이 뭘 둘러신두고 이러면 이 탑에서 가문에 대해서 살고 있을거죠 나이어린 아들이잖아 1조급 위에 피엘 그랜달이었나? 그랜달이었던거 같은데? 아아 화이어볼이야 화이어볼이야 화이어볼은 뭐 괜찮아 어 뭐야 이거 어 다르네? 다른 문제를 주네 아뇨 안눌었어요 똑같애 어제하고 똑같애 사엘 아 이거 다 외워야돼? 아 이거 아무리 데미지를 안받아도 아까 그렌달 아니었죠? 키엘인거야? 휴어덱인거야? 어 어 아들의 어머니 아 이게 아까 답 못봐가지고 이거 좀 돌아봐야지 답을 알려나? 트롤킬러 트롤킬러 트롤킬러야 트롤킬러 오케이 도 frequently 클득 오케이 야 이거 이거 다 그 했던거하냐 다 스토리가 나왔던거죠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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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디로.. 잠깐만 여기 어디야 어? 이것도 답을 이것도 아... 저장을 일단 하죠 이거 또 함정 발동될건데 틀림이 제 근처에 있지마 제 근처에 있지마 제 근처에 있지마 피했어 여자 뒤로 피해 아... 너는 퀴즈야 아무것도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가르치게 해 음... 그것은 동쪽에서 와서 남쪽으로 갔다 그리고 서쪽이고 동쪽에서 와서 남쪽으로 갔다 서쪽이고 오오오오오오옥 뭔 소리야? 어... 어... 아유... 자...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그지?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잠시만요 그건 우리 주인들이 시작했었지 촉수 있는 자들이 우리를 시켜서 밤을 때부터 습득하게 했어 얘네들은 이거는 지금 도플갱어들이야 서쪽에서 시작했다고? 아 얘네들 단서를 주네 서쪽에서 시작했대 저거는 아버지님 안녕히 주보세요 이건 내 얼굴이 아니야 맨 마지막은 아니었다 얘가 여기가 서쪽이고 남쪽인데 남쪽이 맨 마지막이 아니야 남쪽은 맨 마지막이 아니에요 이건 동쪽이죠 이건 그렇다면 그렇다면 서쪽에서 시작을 했죠 그 다음에 남쪽에서 중간이고 동쪽에서 하고 북쪽으로 끝난 것 같은데 서 남 동 서 서남 서남 이건데 서남은 북쪽에서 쉬고 있다 동은 없네 아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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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쪽에서 남쪽으로 왔다가 북 동쪽에서 이거다 이거다 3번 어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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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통과 됐는데 뭐 뭐야 통과 됐는데 뭐 없는데 저 끄신거 저 끄신거 저거는 이제 통과하는 건가봐요 자 함정참지 하구요 투명화 걸어주고 옵저버를 하기 위해서 와 에이아이 꺼주구 함정이 많아가지고 함정이 많아가지고 보수 뭐 하는거지 ㄷㅈ meric 에이애 이따 너 여기 나 라이브 그룹 호 그리고 뭐하는디 뭐하는거지? 뭐하는거지? 잠깐만 혹시 모르니까 아이 야 일단 그림자에 숨어 아니 그림자에 숨어봐 좀 바보야? 도둑인데 어어 뭔가 뭔가 있어요 뭐하는덴가봐 여기부터 일단 가보죠 함정있나 좀 보고 함정있나 좀 보고 이 시야가 닿는 범위만 함정을 찾을 수 있는거지 이 시야가 닿는 범위만 함정을 찾을 수 있는거지 자 조심조심 한명발견 하스텔 구울구울 음? 또? 여긴 마비 걷는데만 겁나게 많은데? 마비 걷는데만 많다며 예 얘가 가면 되지 얘는 스페이더 베이 어? 어 여기 함정있네 스파이더맨을 들어서 마비에 걸리지 않거든요 마비에 걸리지 않거든요 어? 어이 아파 죽어 아 왜 이렇게 못 때려 자 어? 뭐지? 얘는 포박에 안걸리고 얘네한테 맞으면 원래 포박에 걸리거든요 포박에 안걸리고 있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에너지좀 채우자 여기에... 어... 이거 열릴 것 같은데? 열릴 것 같은데 이거? 안 열리나? 어! 함정새끼 끝났나보다! 끝났네요 일단 와봐 너희를 다와봐 다와봐 여기 안전하는 곳으로 다와 함정새끼러 한번 찾아보자 아 여기가 봐 여기가 됐네 어어어어어 야 여기 물엣도 많어 일단 도망가고 그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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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고 앞에서 세우고 도망가 도망가 야 요 프레슨.. 아 포박하고 그것만 안걸리는건가? 랩이나 포박.. 아 요거 그리스는 걸리네 아구아구아구 어어어어 좋아좋아좋아 뭐가요? 아아 왜요? 오! 뭐야 뭐야 아아 여기가 여기 올라가면 데미지를 받는구나 일찍 봤네 독데미지를 받는구나 어어 야 아아 이거 다 독데미지 받어 쓰읍 흠 흠 흠 이소 황 1대1로 죽이지 못할정도는 아닌데 맞을것 같아서 아 소유자님을 만들어주세요 소유자님을 만들어주세요 소유자님을 만들어주세요 최소유자님을 만들어주세요 최소유자님을 만들어주세요 음 여기까지 어 여기 굉장히 넓구나 넓게 했구나 음 음 예 당연하죠 저도 시청자분들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아 어 어 kabore 긴장하는데 오 오 죽어 아 얘 에너지가 너무 많이 나갔다 에너지 먹어 포션을 마구마구 먹어 얘 레인저에요 그러니까 말했지만 바바리안같은 놈이지만 레인저 에헤헤 얘가 캐릭터가 정말 재밌다니까 게다가 부두 당신이 부를 지으려고 하자 헨스는 당신을 피해 도망갔고 민스크는 더 이상 자신의 애완동물로 그렇게 다루지 못하겠다 뱀고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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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좀 챙길까요 여기 대충 와가지고 아이템을 하나도 안챙기겠는데 뱀고루 에허 삼건 이케 에허 rade 을 을 까 일반 erma 제 최소화의 일을 만들고 내 기업은 과거에 대해 알아냐라 내 기업은 무엇이야? 저게 할 수 있겠네 제 기업은 무엇이냐? 제 최소화의 일을 만들고 어? 여기 함정.. 함정 있는거 있구나 여기요 중간중간 한번씩 멈축을 눌러줘야지 이게 독을 최대한 안받게 빨래로 움직여서 끝나고 말해 혹은 캬... 포장만... 뵈 흥믿 자 주인공은 잘하는건 없지만 이것저것 다 아는 놈이라 이거.. 어.. 무슨 게임이냐구요? 음.. 아.. 다시 설명하려니까 막막하다 어.. 간단하게 말하면 어.. RPS 게임이네요 롤플레잉 게임 아.. 쟤 또 있잖아 어.. 어.. 오케이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아.. 오케이 이게.. 설명하려면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에너지를 계속.. 오.. 이거 얼마야? 거의 2,000.. 글도 있는데 여기.. 그.. 어.. 잠깐만 소환 놓고 감소 어..뭐야뭐야뭐야뭐야 여기 그냥.. 어.. 그.. 어.. 어중이떠중이 있는 애가 아닌거 같은데? 이게..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어요 에이.. 저주받은 곳으로 왔어야만 했나 아.. 쟤네들은 바보야 그리고 밤여라 음며무치 절수받은 곳으로 온걸 환영하네 호수 흐흐흐흐 이.. 썩었더라 구울이.. 몸이 썩으네 아니 왜 목소리도 이럴거야 시체들을 지키고 있는 분 호성님 어서오세요 어쨌든 싸우자는 얘기야 말은 길었지만 싸우자는 거죠 어쨌든 이렇고 저렇고 어찌저찌 나는 너에게 어떻게 해서 내가 널 잘 받을 테니까 싸우자 이런 거지 자 다 죽으시게 도망갈 준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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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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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아 나 죽었지? 야 왜 x4 나 잘 못 없단 말이야 오지마! 오! 와드 스투어 이것도 10절 해야되네 10절 마법 하나밖에 없는데 나침반의 와드스파 나침반의 와드스파 이거 와드스파 오 이거 굉장히 음 음 어잉님 어서오세요 제 나이를 물어본거에요 제 나이를 물어본거에요 비밀입니다 아 일단 전체로 한번 하죠 아 아 예 에너지가 너무 버거버거버거 아니 에이스가 방어 아머클래스가 마이너스파이나되는데 왜케 잘맞냐 ONY tämä 히стро 히 direction 내앗 елей 히힛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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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굿굿굿 내 운면받는게 되고 뭘 그래? 설마 보샐 음 자 잠깐만 매즈맨 벌써 다 썼어? 오오케 다 가져갔지 예 중공은 이미로 내 마음대로 하시는거 예 중공은 근데 난 시작할때 뭐 이것저것 다 해보고 싶어서 이것저것 다 할수있는 클래스를 했어요 음 음 음 여기도 뭔가 있을거같은데 가만히 있다가는 에너지 다 닿을거같은데 저기 저 이거 통과하는 데가 있는거같은데 돌아가는 데는 없는거같고 저장한번 해보고요 저는 도로를 할거같은데 사는새부터 보호쓰기는 너무 아깝고 아이고 이거 안되 야 빨리 노려보아 아이씨 아 이게 이렇게 힝 해야 되는데 아... 실패 실패 이러면 안돼 어...잠깐만 어...잠깐만 저...이름을 한 번씩 확인을 해줘야 돼 아...여기...뭐...통과하는 데가 있는데? 이렇게...되 있는 데는 통과를 할 수가 있잖아 자...나를 인식하지 못했어야지 음...클라우드 킬이 없네 다 썼구나 음...그러면... 버프 턱칠하고 가볼까? 파이터로 BirER changing 아..잠깐만...org breئet 으...마이너스 팥밖에 안 돼? 겁나게 마... 겁나게 말이나 제끼를거같은데? 일단 감수 좋아 아우 겁나게 안맞아 자 아 나 매직미사일 다썼지? 아우 겁나게 말이나 아 예 알겠습니다 내가 제일 잘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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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음 오오 다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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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프 다 끝났어 씨 치 어 여기도 크 한대씩으로 도망가네 카씨 시에서 아니 오오 콩상님도 있고 브로크님도 있잖아 조용히 어떻게 생각하는거에요 내가 제일 잘한거에요 그게 굉장히 쉽고 만약에 реш을때봐 여기도 brave 하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거에요 내가 생각하는거에요 아 없네? 아까 여기가 거기구나 여기로 뚫는게 아니었구나 여기 지금 다 다 왔다갔다 했지 어허 짜장나? 야 나와 나와 아야 나와나와나 야임마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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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비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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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못가긴 비비기 야 못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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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어 마스터한테 게임마스터한테 한 대 맞은 듯이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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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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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허 자 함정탐지 어어어 작동하는건 아니구요 오우 함정 안걸려있네 아 저 상자같은걸로 함정이 꼭 걸려있어가지고 아 함정 걸려있네 아하하 그래도 제거가 안돼 아 함정 그냥 맞어 맞어 예 맞어 얼마나 아프갔어 아잇잠깐만 함정을 제거하기전엔 뭐냐하네 아니 그러네 함정을 꼭 제거해야되잖아 음 음 일단 하루밤차자 메모라이즈도 좀 충전을 할걸 할겸 으흑 예스 헝 매직메달도 다쓰고 남은게 별로 없어 아 이렇게 해서 열어볼까 신성한 힘 강해모 하고 신성한 힘하고 같이 쓰면은 힘이 이십 일까지 올라가거든요 잠깐이지만 그래도 안되네 이씨 치 음 퍼셉션 하나 먹고요 사기로 아 엥 아 아니 숨세요 어 오케이 혹 조합 아 제게 훅 오 뭐야 이거 플랭텅 불꽃? 냉기 불꽃은? 언데드 언데드에게 플러스 4야? 근데 롱소드네? 롱소드 쓰니까 얘밖에 없는데? 아 얘도 롱소드 없나? 롱소드 없네? 누가 써? 쓸사람이 없는데 야 이거 뭐야? 잠깐만 이거 플러스 9인데? 아 차지가 있구나 음 그게 위험할 때만 써야겠네 타코는 어떠하냐? 8에서 7 오우 플러스 3무기치 채우는 것 같다 진짜 좋아 일단 안쪽으로 들어가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아 이쪽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지금 이쪽이 아닌가? 반대편으로 돌아가야되나? 음 음 일단 함정을 찾죠 옵저버를 만져야지 투명화와 함정탐지 인공지능 꾸고 자 여기 제거하구요 제거하구요 저기 여긴 이곳에 이리 와봐 네 오 오 오므리뿌리지 그룹으로 잘하시게 돼 아 뭐 이제 판대조룬을 넣어둬 이곳은 이곳은 그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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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정착이 이곳은 그룹으로 그룹으로 다른 문제들 저거는 공부에 이리 와봐 자 함정착이 한번만 더 어 어 이 문은 특별한 와드 스톤 이 문은 아까 나 와드스톤 넣는거 그거 아냐? 일단 열어보죠? 그지! 또 한정 또 있을 수 있어 한정 없어 온몸아 얼마나 만삼천 아기 그...고... Any... ค...이거... 께 1 4천골들인데? 오메 와 보석바 야 일로와봐 야 1 4천골드라니 플레임텅 저거는 쓰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보석도 한번 팔긴 해야 되는데 제가 좀 모그만 있네 보석도 한번 팔긴 해야 되는데 되게 많이 모았어요 이거는 한번에 200개짜리가 있어가지고 203개였나 이거 뭐야 마법 표시가 나오는데 뭔가 이상해 야 왜 뭔가 이상해 야 함정이 발동될 것 같아 태워 태워 일단 함정 빼고 함정도 거의 화염 함정이 많기 때문에 얘가 화염 예상이 100%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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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죽이러 왔지 하지만 이유는 있었지 우리는 죽이러 왔지 하지만 이유는 있었지 경고는 없었소 하지만 있었다고 해도 소용이 없었을 거야 어려운 시기를 위해 준비할 필요는 없었어 경고는 없었고 이유는 있었고 얘네들은 명령 받은 대로 만들었고 inneb은 분류가 못 mie Armor boys 길거리 thank 示거 문제 식 pic 2번은 절대 아니고 3번인 것 같은데 아까 말했죠 자기네들은 이유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안정감에 경계감이 없었다는 거죠 툴락 때문에 툴락이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장애들은 툴락이 시켜서 한 거고 그 다음에 쟤네들은 공격한 이유가 재물을 숨기지 않았기 때문에 공격한 거고 툴락이 모든 비난받을 거는 툴락이라는 소리 아니야 그죠? 3번 잠깐만 근데 나 야 근데 나 저기 다 탐험도 못했는데 니 투명화가 좋은 건 그 정말 유지시간이 정말 긴 것 같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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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을 가야 되는데 여기하고 여기하고 연결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또 아닌가 여길 가봐야 되는데 당신은 바로 이동하네 함정이 있으려나? 막혀있네? 막혀있네 게다가 함정까지 있어 함정이나 함정이나 해시하러 가자 저기 아까 적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냥 통과하긴 좀 그렇고 은신 그림자 숨기 써서 그냥 통과해서 가도록 하자 오전방송이요? 아마 모르겠는데? 확답을 못드리겠네 남방송하더라도 이 게임으로 갈 것 같은데? 일단 빠져나가죠 집으로 갈 것 같은데? 파스갓들은 항상 말해줄게 나의 이야기 내 책은 어디야? 내 책은 어디야? 공격이 어려워 공격이 어려워 확실해 이벌! 이벌! 나의 짓에 붙어있어 하지만 이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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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트레이닝 와서 오세요 이벌! Ges! 이벌! 또 아léexploré 오 played 이벌! swimming 전경쓰기 음... 여긴 뭐 기본이 거의 백골드가 넘게 들어가 있어 돈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긴 뭐 기본이 거의 백골드가 넘게 들어가 있어 돈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긴 또 뭔데지? 오오오오옹 오옹! 오오오야야! 우와! 우와! 저 어떻게 가.. 가지러가지? 진짜 공기장화 그리고 얘는 화염저항이 거의 100%이기 때문에 내가 가면 안 돼 너 날이 날아가고 싶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나 와라 너 여기있어 나 와라 너 날이 날아가고 싶어 너 날이 날아가고 싶어 뭐야뭐야 아아아아 한명 죽었는데 왔어 이 장실을 수술시키네요 그 장실을 수술시키네요 제 수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곧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번인 것 같네. 1번인 것 같아요. 맞췄네요. 1번인 것 같네. 아 맞춘 거 맞춘 거고. 아 저기 씨. 아 저렇게 죽었냐. 부활 마법이 있어서 다행이죠. 1번인 것 같네. 1번인 것 같네. 아이고. 됐나? 어? 아 치명상 치료가 있었구나. 맞아 맞아. 이거 메모레이드 했었지. 1번인 것 같네. 자 상비를 좀 숨기고. 1번인 것 같네. 1번인 것 같네. 1번인 것 같네. 1번인 것 같네. 아.. 2번인 것 같네. 2번인 것 같네. 저것만 이었구나 에이 저거 하기 전에 저 이것 좀 다 이 번에 넣어놨고 이것도 왠지 좋은 암호 같은데 워 메이슨 이 자리야 이게 뭐야 스컬 크라시야 하지만 뭐 특수능력 같은 건 없네요 자